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기를 뚫고 시끄러워 죽겠네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정말 나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뭐하고 있는거야 내가 저번에 카드키 문으로 바꿨다가 카드를 자주 잊어먹어가지고 맨날 문 못 열었잖아 아니 그랬지 아니 나 출근 전에 그래서 이거 비밀번호 문으로 바꾸려고 비밀번호 문 아유 아니 맨날 도둑들고 그러면 안되니까 이번엔 카드로 문 여는거 말고 비밀번호로 문 여는걸로 바꿀게 아빠가 알았지 비밀번호도 까먹으면 어떡해 아 안까먹어 맞다 아빠 지금 바빠서 그런데 봉수야 오늘 학교 쉬는 날이지 맞아 그러면은 봉수야 비밀번호 설정좀 해주라 알겠다 아빠 바빠서 그래 봉수야 했어? 응 야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비번주 적어놔 알았지? 알았자 아빠 퇴근하고 와서 볼게 상자에 너나 응 여보 나도 나가야되는데 요리야 우리도 가야지 나 유치원 가야돼 아냐 요리야 너 오늘 유치원 안가 왜 너 오늘 병원 가잖아 엄마랑 병원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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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가는거였지 오늘 요루루 이빨 떼우러 가잖아 치과 가야되잖아 아 차라리 유치원을 갈래 안돼 오늘 이빨 제대로 쑤셔야돼 안돼 안돼 아 봉수야 어쨌든 그 비밀번호 있잖아 아빠 바빠서 지금 못하는데 비밀번호 설정해놓고 상자 안에다가 비밀번호 넣어놔 알았지 잊어먹으면 안되니까 아 요루루랑 엄마랑 아빠 지금 나갔다 올게 올게 알았지 응 아 이거 오늘 또 쉬는다는데 왜 회사 오라고 해가지고 아이 요리야 가자 나 유치원 갈건데 여보 저 병원 저쪽이야 반대쪽이야 어 그래그래 일로와 일로와 나 유치원 갈건데 아이 빨리와 일요일인데 왜 유치원을 가 빨리가 나 이빨 괜찮은데 안돼 충치 떼워야돼 아이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왜 회사를 또 오라는거야 아이 바빠 죽겠네 어 일단은 문을 비밀번호 문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래도 내일 다음 쉬는 날에 더 공사해야겠네 집을 헤헤헤 자서 비밀번호 설정했으니까 맞아 비밀번호 까먹으면 안될까 정리했어가지고 상자에다가 정리해서 음 자 이거 하고 또 왔어 혹시 한번 해보면 안될까 또 숨겨야겠다 2층에 놓고 이것 또 놓고 헤헤헤 헤헤헤 마지막 하나는 어디다 놓지 음 아 타락방에 됐다 헤헤헤헤 헤헤헤 티비 있나 봐야지 티비 아 뭐야 미영엄마 미영엄마 누구세요 아유 아유 범수 있었구나 응응 태기네 엄마야 응 태기네 엄마야 응 저 엄마 안계시는데 아유 아유 잘됐다 잘됐어 으응 왜왜요 범수야 네 그 장난감 좋아하니 장난감 장난감 좋아하죠 응 우리 애들이 요즘에 다 컸다고 장난감은 안가지고 놀거든 응 어 우리 범수 어 생각나가지고 장난감 좀 갖고 왔지 와 진짜 주셔야 응응 어 헤헤헤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죠 재밌게 놀고 어 네 감사해요 오케이 들어가서 확인해봐야지 뭘까 아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아유 저번에 서류 처리 잘못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출근해버렸네 아유 바쁘다 바빠 뭐야 아유 아유 봉수야 문 좀 열어봐 찬이 왜 말이 없어 오빠야 아유 아유 요즘에는 왜케 문이 자주 닫히는거야 에이 아유 아유 비켜봐 내가 비원 풀어줄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금방 쉬워 어유 모았네 응 잠깐만 어 아유 열어봐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이거 아침에 바빠가지고 봉수한테 비밀번호 이거 써 이거 써놓으랬는데 아 집에 있을텐데 어 봉수야 여보 아직도 못들어갔는데 오빠야 응 병원갔다고 못들어간거야 지금까지 못들어갔지 우리가 계속 기다렸지 어떻게 들어가 비밀번호 설정됐는데 야 봉수야 왜 문을 안었냐 얘가 어 야 무슨 일 있는거 아냐 이거 야 봉수야 문 좀 열어봐 어 여보 안되겠어 안되겠어 문 깨고 들어가자 어 봉수한테 무슨 일 있는거 아냐 이거 맨날 문 맨날 유리창 맨날 깨는거 같아 아 아 발조심해 요로야 어 아 도대체 비밀번호 뭐라고 설정해 놓은거야 이거 아이 봉수는 어딨어요 근데 여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비밀부터 찾게 잠깐만 봉수가 상자 봉수한테 상자에 써놓으랬는데 뭐야 아니 이거 상자 하나하나에 비밀번호 설정해놨네 이거 아니야 하나를 써놨네 이거 아이 뭐하는거야 이게 첫자리가 1번인가봐 일단 음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야 봉수야 어디있어 얘가 야 봉수야 왜 문 안 열었어 야 어딨니 얘 어딨니 야 뭐야 어 아유 자고 있네 에이 자고 있었네 아이 나 이거 봉수한테 이거 비밀번호 물어보라 했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에 물어보고 요리야 늦었으니까 빨리 자 먼저 자고 있어 잘했어 잘자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 여보 아 아 봉수가 깜빡 졸아가지고 문 못 열었나보다 그치 아유 그런가봐 아유 너무 힘들어 아유 밖에서 비쌀길내리 지쳤어 나도 오늘 일요일인데 일했다니까 아유 자야겠다 샅샅샅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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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졸려 아 근데 아유 낮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잠이 안오네 이거 아 심심한던데 이거 뭐하지 요로도 자고 요로야 자 그럼 옆집 아줌마가 가져다줬던 장난감 한번 꺼내서 놀아가게 장난감은 여기다 놀아줬나 좋았어 이거 해서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뭐 들었어 뭐 들었어 여보 여보가 가봐 뭐 이상한 소리나 나만 들은게 아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애들 방이나 난거 같은데 어이 야 야 어 뭐야 어 뭐야 애들이 왜 다 없지 봄수랑 요로 어디갔어 애들이 어 요로 야 무슨 일인데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너 자고 있었는데 파란 괴물이 왔어 파란 괴물? 나 너무 무서워했어! 아 이거 요리가 악몽 꾼거 아냐? 아냐 진짜 파란 괴물이었어! 진짜 넌 잊어버려가지고 막 어른 그랬던 말이야! 어? 어? 그랬단 말이야? 이거 뭣있어? 뭐야? 요리가 이거 잘못 본거 같은데? 봄수는 어딨어? 봄수 봄수? 모르겠어!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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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문을 두려워? 밑에서 났어 엄마 소린가봐 엄마 소리라고? 여보! 여보 여보! 뭐야? 분명히 여보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? 도대체 뭐 진짜 집에 뭐 있는거 아냐 이거? 나 무서워 지금 왜그래 이거? 도대체 봄수는 도대체 어디간거고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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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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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어! 눌렐라!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! 괴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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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괴물 있었어! 괴물 있었다고? 파란색 괴물! 뭐야? 요루랑 똑같은 말을 놨잖아! 요고. 여보 여보. 강도 든 거 아냐 이거? 엇 우리집에 파란색 괴물이 있다고요! 파란색 괴물 그게 뭐야! 몰라 우리를 죽일거야 여보! 확실해 본거 봐, 확실해? 엇 여보 같이 하자 그러면 larg 무서워서 나도 괴물이 우릴 죽일거라고 여보 빨리 앞생RO Domin이 에이 괴물이 어딨어? 에이 진짜 이거 진짜 이상한 소리만 나네 아 여보 그럼 여기 잠깐 있어봐 나 혼자 갔다올게 야 큰일났네 이거 도대체 뭐가 있다는거야 뭐지? 우리집에 아무도 없을텐데 저거 뭐지?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괴물 아니야 저거 진짜로? 큰일났다 plataforma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이 잠깐만 빨리 집 문을 열 수 있나? 어이 맞다 이거 비밀번호 잠깐 놨지 참 봄수가 숨긴거 같은데 이거 어이 어떡하지 어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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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큰일났어 진짜 큰일났어 왜 여보하고 요르르하고 아무래도 잘못본게 아니었나봐 그렇다니까 이 집에 괴물이 있어 여보 그나저나 봄수는 어디간거지 그럼? 보면서 잡혀먹은거 아냐? 모르겠어 여보 근데 진짜 큰일난거 뭔줄 알아 뭐 뭐? 도망칠수가 없어 지금 지문이 잠겼잖아 헉! 어떻게 해 우리 나가야지 아니 비밀번호가 지금 1밖에 몰라 1 아 그 그럼 비밀번호를 찾아서 나가야지 여보 어이 뭐야 잠깐만 조잉? Пер 나 못봤어 여보 여보 알 털 nationally 저렇게 비밀번호 찾아서 나가자 아아 상자를 찾으면 비밀번호가 있을거야 아니 여보 두 번째 숫자가 3인거 같아 3 1 3 1 3? 2개 남았다 2개 여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아 저거 그러니까 아까 본 괴물이야 저거 저거는 진짜 괴물일거야 여보 아무래도 범수가 잡힌거 같아 아아 우리 아들 범수 요루는? 모르겠어 여보 근데 우리 경찰서에서 신고해야되는거 아냐 이거 1층에 전화기 있어 모르겠어 나 핸드폰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1층에 있을거야 1층에 일단 요루부터 챙기자고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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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루야 무서워 무서워 어아이 요리야 이거 빨리 나가야 될거 같아 세 번째 숫자가 7이야 7 1 3 7 공수 이렇게 숨겨놨구만 1 3 7 어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폼수가 퍼미하고 잡혀보기 틀림없어 여보 빨리 나가서 실버해야돼 우리 집에 괴물이 있는거야 아니야 폼수 괜찮을거야 먼저 나갔을수도 있잖아 여보가 딱 길 번호 한자리만 찾으면 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어 여기있다 139 79야 79 1379 1379 어? 쉿 쉿 도대체 죽여 도대체 죽여 도대체 죽여 도대체 뭐야 여보 빨리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야돼 1379니까 빨리 도망치자 빨리 도망치자 빨리 도망치자고 여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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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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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나가서 빨리 신고하자 경찰서를 떼자고 1 3 7 9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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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야 절로 왔냐 야 왜 때려 어 뭐야 뭐야 왜 때려 아니 이 목소리나 아니 왜 왜 때려 아니 봉수야 너 어 뭐야 그거 너 그거 뭐니 어 나 이거 옆집 아줌마가 좋은거 장난감인데 어 장난감이라 장난감이라고 어 진짜 봉수야 진짜 야야 기계도 달려있어가지고 아아아아아 아 야 이게 장난감이라고 어 목소리도 바뀌어 야 세상에 이런 장난감이 어딨어 어 어 안있어 뭐야 있었는데 어 어 어 이거 재밌는데 왜 아 으 으 으 으